이번 시간에 주제는 알 신 크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도 살펴봤고 그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로 가져온 것이 첫 번째, 웹서버 그리고 SSH 서버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IP 어드레스 또 도메인 네임 이런 것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어떤 소양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뭐 인터넷을 더 깊게 공부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그 사례들을 익혀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부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례로서 소개해 드리는 수업이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rsync 라는 건데 자 이 싱크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아시나요? 뭐 싱크하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어 뭐 드랍박스나 또는 그 뭐죠?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써보시면 싱크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건 뭐냐면 어떤 특정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다른 컴퓨터로 요렇게 올려서 이쪽에서의 변경사항이 이쪽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쪽에서의 변경사항 역시도 이쪽에 반영해서 이 두 개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싱크라고 합니다. 예. 물론 싱크는 방향성이 있죠. 이쪽으로 싱크를 하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양방향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게 이제 싱크입니다. 자. 그리고 요기에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리모트 리모트의 약자구요. 즉 원격으로 서로 독립되어 있는 곳에 있는 컴퓨터들끼리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싱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파일이나 파일들을 카피할 때도 쓸 수 있고 또 백업과 같은 중요한 작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죠. 자. 저는 R-sync 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디렉토리를 두 개를 만들게요. dir1 음... mvdir1 자. 이름을 바꾸죠. source source의 약자 s-i-c mkdir 그리고 destination의 약자 목적지라는 뜻입니다. dest 자. 이렇게 두 개의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s-i-c에다가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을 dest에다가 동기화를 시킬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우선 음... cd-s-i-c로 가서 여기에서 touch를 통해서 파일을 만들 건데 파일의 이름은 test인데 파일이 적으면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test1, test2, test10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파일이 생성이 되죠. 신기하죠. 자. 그리고 바깥쪽으로 다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rsync를 실행을 해서 s-i-c에 제가 방금 생성한 파일들을 dest로 동기화를 시키겠습니다. rsync 그리고 동기화를 시킬 때는 minus a옵션을 줍니다. 예. 그리고 s-i-c slash dest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dest라는 디렉토리 안에 s-i-c 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될 거예요. 해볼까요? 이렇게. 근데 제가 원했던 것은 dest 안에 s-i-c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저는 s-i-c라는 디렉토리 안에 dest 안에 s-i-c를 일단 지우고 다시 이 명령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슬래시를 하셔야 돼요. 이러면 s-i-c 밑에 있는 s-i-c 요거는 s-i-c 디렉토리라는 뜻이고 요거는 s-i-c 밑에 있는 파일들이라는 뜻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전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ync의 아주 큰 매력은 이 증분 백업을 한다는 겁니다. 예. 증분 카피라고 해야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화면에 두 개를 띄었는데 요기 있는 요 dest 예. dest라는 디렉토리에 제가 test10을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제가 i-sync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뒤에다가 v를 놓으면 저 v가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내용을 출력합니다. 자. 실행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test10만이 복사가 됩니다. 다시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 봐야죠. 보시는 것처럼 test10이 들어왔죠. 제가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나와요. 즉 어 원본과 오리지널이 완전히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카피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5 test6를 지우면 2가 빠졌죠.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삭제한 것만 전송이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 원본으로 가서 제가 여기에서 11번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iSync를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추가된 11만 전송이 되고 나머지는 전송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이 iSync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해도 아주 작은 뭐랄까요 전송할 대상이 있을 때만 전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iSync의 기능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네요. 마이너스 a가 뭔가를 봐야겠죠. iSync my help 자 마이너스 a는 아카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카이브 모드로 동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카이브 모드로 동작하게 되면은 예 어 기본적으로 그 어떤 특정 디렉토리를 지정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디렉토리 안에 만약에 디렉토리가 있으면 그 디렉토리 전체를 다 복사하는 그런 모드로 동작하고요. 그리고 변경사항들만 전송하는 모드로 동작하고 그리고 각각의 파일의 현재 속성 예를 들면 그 파일의 권한이라든지 요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정보까지도 같이 전송하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마이너스 a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싱크라고 하는 그 유틸리티의 사용법을 살펴봤는데요. 아이싱크의 앞에 R은 리모트입니다. 즉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더욱더 효용을 발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아이싱크를 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